이날 이날 8월 29일 알았지? 누나 미안해 내가 많이 늦었지 누나 8월 29일 날 시간 있어? 아니 무슨 날인지는 묻지 말고 시간 있어 없어? 무조건 와야 돼 진짜 나한테 중요한 일이야 누나 그날 약속 잡았으면 다 취소하고 와야 돼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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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봐봐 여기 8월 29일 날 여기 여기 맨 귀뚱에 있는 날 이날 누나 진짜 꼭 와야 돼 이제 꼭 올 거지 누나? 약속했다 이날 이날 8월 29일 알았지?